액션 어드벤처 싸가지 없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러지? 막 하진 않아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촛됐다, 촛됐다 뜨거운 여름에 한 늦는 초가 됐다 OST의 재구성 망상극장 음악감독으로 함께하게 된 베이식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영화는 제임스 건 감독 크리스 프렛 주연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이고요 이 영화는 2014년에 마블 유니버스에서 야심차게 개봉한 액션 어드벤처 영화고 많은 분들이 마블 히어로 영화들을 많이 보셨겠지만 다른 히어로물들과 약간 결이 좀 다른 영화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보기도 했고 기억에 남는 영화라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제 망상극장에서 섭외가 왔을 때 있어 보이고 멋있는 뭐 그런 영화를 고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보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그 중에서도 OST를 고르는 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골라봤습니다